자 자에라 퀘스트를 계속해 보도록 하죠 이게 그 버그 때문에 이 퀘스트가 안 일어났던거에요 원래 이게 찌르를 죽이고 나서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고쳐가지고 나오겠죠 살짝 뜯어볼까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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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는 또 무슨 바람이든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간단한 간단하게 우리와 쉽게 헤어지려고 생각하는 거지 사과적도 바라지 말고 어떻게 된거에요 자에라 나때문이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자에라는 파트에서 빠졌나 제 장비는 음 뭐 이상것들을 남겨놓고 갔는데요 뭐하는건지 모르지만 그냥 너 끼고 있어라 이것도 그냥 너 갖고 있어라 하늘밤 자면 5일천만요 타임테이블이 있기때문에 자 하늘밤자 자 맞죠 하퍼홀드 아까 그 몬타론을 구했던 데죠 몬타론이 아니라 몬타론은 그럼 어떻게 된거지 그러고보니까 몬타론은 어떻게 된거야 새로 변한것도 아니고 자 내가 내 곁에 있어야 하고 물론 내가 의식이 없어서는 안돼 그니까 얘가 죽어있는 상태로는 안된다는 소리죠 당신이 그걸 원하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자에라 두번 물을 필요는 없어요 그부로 내 곁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에라는 정말 대단한 여자에요 이런 일을 지켜서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의무야 이쪽으로 가자 자 의무라고 하는거 아니 보니까 강제적인거 같은데 강제적으로 나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은것 같아요 일단 다시 왔네요 가게 안내으니다 pencils 유리May 도 빛 어 kke 뒷 예스 아 저 만나게 되어서 기쁘군요. 부자원 수령 환영이군. 갈바리 나는 헤럴드 이명으로 와있다. 어째서 내가 나를 맞이하는거지? 이번 일을 중요해서 너와 낭비할 시간이 없어. 아 이 일의 중요성은 나도 알고있어요. 당신을 부른 사람이 또 만나니까. 넌 헤럴드가 아니야. 어떻게 된거지? 이 주변에는 요즘 헤럴드가 없어서 말입니다. 제가 그 지휘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헤럴드라는 그 여기에 이 지구에 그니까 이 지구의 하퍼 지구에 원래 그 수장인거 같은데 내가 바보라는건 알고있지. 되게 자이애라고 갈바리에는 별로 사이가 안좋은가봐요. 근데 자이애라가 싫어할정도면 조금 악에 물글들어있거나 그런 바보 그런 존재라는건데 자이애라는 참중립이 그니까 같이가는 참중립이지만 정의사도기 때문에 민스코와 잘어울리지. 민스코도 정의사도니까 지구이 좋은건 좀같이. 음 나는 자이애라의 어... 부탁을 받아서 여기온건데 전혀 모르겠고 회퍼의 그 관심을 받을만한 일단 바알의 아이니까 그거 말고는 없는데 그게 있나 선택문은 태생의 아 여깄네 사과 얘는 모르나 본데 내가 바알의 아리라는 걸 모르나 본데 태생의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까 고라이언도 하퍼였죠 근데 하퍼들은 거의 다 이상들이지 않냐 알고 있구만 바알의 자식 바알의 자식 때문에 부른거구만 맞네 태생 때문에 부른거 모른척하고 있네 아니 내가 이해를 잘못한건가 제가 피할 수 있을 땐 피하는 뭔소리야 내가 피해야 할 수 있으면 야 이건 모든사람한테 해당되는거잖아 와 완전 흑백놀리로 머릿속이 가득찬 놈이구만 저자식은 내가 비올더나 마인드플레이어하고 똑같은 놈 취급받고 있네 내가 비올더나 마인드플레이어하고 똑같은 놈 취급받고 있네 내가 좋아하는 색깔 알아서 뭐하게 난 초록색 좋아하는데 초록색 있네요 초록색은 눈을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난 자연의색이라서 되게 나는 편안함을 느껴서 초록색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예 저런 이런 뜻도 있는데 모든 색깔에는 나쁜 뜻이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근데 나쁜 뜻으로 다 해석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아주 그냥 머릿속이 그냥 나를 그냥 깎아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나본데 나 제일 처음 보는데 왜 악감정 있지 나한테? 아니면 바알의 자식에 대해서 그니까 바알의 자식에 대해서 모든 자식들에게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는거 같애 선입견이라는건 정말 무서운거죠 더이상 얘한테 말을 설득을 하려고 해봤자 선입견 가진 사람하고는 말 자체가 안통해 그래도 일단 착하게 나가야죠 선입견 가진 사람하고는 이런게 무조건 감금될 거래 전혀 그렇게 야만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갈바리야 그런식으로 그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참 평파적인 사람이면 된다 어떻게 평파적이면서 저렇게 평파적이면서 하퍼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 하퍼는 되게 중립적인 단체인데 그러면 어디에 나를 가둘꺼요 전망이 좋은 곳이면 좋겠어만 태평한 소리하니까 되게 여유있게 말아 아유 근데 날 어떻게 가둘꺼야 봉인중은 그렇게 될 일은 없다 나를 구속하지 못할거야 여섯 명의 하퍼들이 있지요 결과는 분명한 것입니다 너는 나의 동료들이 보이지 않냐 나의 동료들은 너희들을 압도하고도 남을만큼 강력하지 특히 민스크가 있다고 음 하지만 당신은 친구들을 해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이애라 너 밖에 나가있어 내가 너 밖에 나가있는 동안 깔끔하게 처리할게 일단 싫어해도 좀 아는 놈들이잖아 얘는 뭔가 하퍼에 있으면서 지휘때문에 공을 노리고 공을 노린다는 것은 어떤 큰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잡는 것 같아 좀 나쁜 말들을 만들어내서 그 헤럴드를 얘가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 지지를 얻어서 하퍼의 수장자리로 이렇게 갈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주인공 일행이 당황하지는 않죠 음 뭐 전투에요 예상했지 죽어 임마 더이상 말이 필요없다 이 자식들아 상급 저주 내성 볼륨을 떨어뜨리고 음 아니 감속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음 거의 마법사일 것 같아요 세 명이 주문 퀘스터인 것 같고 한 명이 활 한 명이 도둑 전사 계열은 없는 것 같으니까 감속보다는 일단 마법 공포제거를 미리 해놓고 그리고 어 마법사를 향해서 활활 활 쏠 활 쏠 활 쏠 활 쏠 활 쏠 활 쏠 활 쏠 활 쏠 마법사한테는 또 이게 있지 곤충대 야 곤충대가 간다 죽어라 다 곤충대면은 애들 뭐 다 끝나죠 그리고 어 사일런스 침묵 침묵도 한번 끄고 한 이 정도면은 다 맞겠지 이 정도면 여기서 앞으로 다 나오면서 싸울만한 애는 지금 얘가 칼눌고 있으니까 얘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외에 이 세 명은 지금 캐스터인 것 같으니까 이쪽에다 쓰면 세 명 다 맞을 것 같아요 캐스터는 안 움직이거든요 처음 라운드에 자 쏘고 준비 시작! 민스카 누구 쌌냐 배쌤 어 스톤 특징 쳤어 쟤를 때리지 말고 예를 들어 얘가 다가온다 아아아아아아 특정화했어 이씨 야 더이상 어 그 야 장거리로 안되겠다 얘 투명화했어 앞으로 나와 앞으로 좀 나오면 얘가 타겟팅이 될테니까 오케이 일단 어 상급저주 나갔고요 그리고 얘도 공포 썼고요 이 상태에서 상급저주 나가면 이제 사람포박이 좋겠지 어 대인 지적마법이라 얘는 반사해낼 것 같고 어 일단 댐디리 얘가 무슨 뭘 캐스팅할지 모르겠네 소암마법인 것 같은데 어 일단 얘부터 뽑아가죠 얘는 상급저주 나갔으니까 혼돈으로 바로 가야고 얜 얘는 지금 캐스팅하고 있네 자 누구한테 맞았냐 이코 너이씨 야 도둑지 자 상급 다 됐어요 투명화 해제 얘도 발동했고 음 저것까지만 발동하면 그냥 근접으로 그냥 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까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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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조정으로 가죠 감정조정 잘 맞으면 쟤네들 다 흠 더조트 걸렸기 때문에 오오 쟤네들 쟤네들 뭐지? 텐션인가? 파탄을 들고 근접전 벙칙을 치는데 오우 세명 다 맞았어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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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다 맞았어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얘만 죽으면 돼 얘만 나머지들은 갈바레이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갈바레이 지금 걸린거 아냐? 아 안걸렸네 갈바레이만 일단 일정선에서 죽이자 자 매직미사일이요 너 원래 뭐 어 어 썼네요 매직미사일로 갈바레이한테 또 없다 자 연방으로 맞았는데 안죽었어 야 한번 더 열다섯발의 매직미사일을 맞아와라 14발인가? 자 어우 민스크 그냥 좋아좋아좋아 좋아 민스크 일단 댐들하기 위해서 죽이고요 저 갈바레이도 죽었어요 투명화 해제 투명화 해제 이게 지금 투명화 걸렸으니까 일반 반찬제에서 보호 걸려있어요 제기라이씨 나와 오케이 땡 야 민스크만 살짝 맞고 초반에 처음에 활을 좀 맞고 해가지고 갈바레이한테 꼬마구 다 지겼네 다 지겼네 비타 몰티스 파티어 비타 몰티스 파티어 비타 몰티스 파티어 펜 펜 니가 갖고실래? 민스카 니가 갖고싸라 다 팔아야될거니까 일반 발살체에서 보호하면 민스가 댐들을 못해 링 오브 링 오브 이거 다 팔구요 유저들이 5,6,7레벨이라 5,6,7레벨 아아 아 일단 다 팔꺼 아 이거 이거 잠깐 팔지 봐봐 이거는 너 해라 일단 이거 팔거야 이것도 팔고 오래 뵙은 애가 지금 음 얘밖에 없는데 하나 더 넣어봤자 거기서 거기있네 일단 너 해라 그림자문 그림자문도 그 순간 위기탈출할 때 좋은데 아 얘가 딱 얘가 딱 얘가 딱 했으면 좋겠는데 음 음 음 음 이건 다 팔고야 음 음 이건 다 팔고야 음 음 음 이거 말고 없나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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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층에? 저 위에 뭐야 이거 느려 음 음 음 힘이 부족하구야 야 민스크 힘, 힘채 하나 줬더니 무기가 500으로 늘어났어 아아 아아 역시 민스크 상관 아니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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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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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Consider it.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자 갈바레이에 그 돼지도 않은 파티원과 함정으로 인해서 괜히 기분만 나빠진 Consider it. I will do my best. On what to you with all It shall be. 자 바로 승부야 하루은 승부야 음... I will do my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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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바로 또 일어나거든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What do you require?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어? 빌루 젠슨. 젠슨인거 보니까 이 안에 묻힌처 사촌뻘 되는거 같은데? 네? 네? 어... 좋아하는 여자를... 를... 이 tint. 아... 뭔가 была 일어나는 것 같아. 그 차이. 내 구원에 가oplastic Florida. 어... 그 차이. 아... 아... 니사나는 내 오랜 친구 친구 이상 한때 사랑했던 여자였나보네요 얀젠스 항상 어 장난만 치고 그러더니 진지할때도 있구나 진지할때보정 야아.. 뺏긴거구나 됐은대로 그곳에 빨리 강도할거요 잠깐만 일단 어어어어어어어어 잔젠슨 집에 잠깐 가보죠 이게 원하고 정말 틀린거고 동료들이 정말 원에서는 침묵 그 자체였는데 말하는거 빼고는 이제 얘네들 거의 이제 침묵하지 않죠 보통 막 캐스트 따로 있고 원에서 따로 캐스트했던 녀석들이 누구 있더라 키반 이게 슬롱가의 잔젠슨 집에 있는데 아까 봤거든요 여기있죠 고맙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될 것입니다. 뭐지? 그릇에 있는 그릇에 있는 그릇에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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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쯔코바 젠슨? 얀 조코바 조코바라는거는 무슨 중 미들네임인가? 토...토트 이름도 되게 토트 타트는 어딨어 토트는 저쪽한 꼬맹인 것 같고 타트는 어딨는거야 여자에는 타트 남자에는 토...얘가 토트 타트는 안보이는데 글랜드그의 아이들 근데 여기 왜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지? 마 젠슨 다 젠슨이야 엄마인가 본데? 엄마인가 본데? 엄마가 도망자고 엄마가 도망자고 엄마가 도망자고 엇 음...한동안 같이 지냈다고 하는건 도망나왔단 소리지 집에서 도망나가서 이쪽으로 왔던 것 같은데 리사 아 얘도 당연히 핫플링이지 리사 야 리사야 한때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남자인데 너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싶었겠냐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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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좀 많고 좀 믿음을 어 믿음직한 그러니까 하플링 그 이 여기에서 야 아니 되게 믿음직한 사람인가봐 왜인데 아니 파트에서 쓰잣도 없는 얘기만 겁나게 내놓는데 음 아 참 아 이 이 이천 이 이 다 지금 이 한번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도 뚫려있네? 지하에다가 빛을 내기 위한 건가? 가운데 지금 뚫려있죠? 하늘의 빛이 이 구멍을 통해 지하실을 비추고 있다. 아, 지하실까지 뚫려있는 건가 보구나. 야... 건축기술이... 그래서 여기 지금 녹조가 이렇게 있었구나. 녹조들이 이게 풀들인 것 같은데 포리자라고 있어. 집안에 여기도 이건 뭐야? 이걸 뭐 키우기 농장같은... 순무 것 같은데? 순무? 맨날 순무 타령하잖아. 눈이, 눈이 안 보이나? 히힛 히힛 우린 귀버린 삼형제요. 어... 그냥 장난은 그만하고... 저주받은 포션? 저주받은 포션? 음...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히힛 히힛 힛 힛 힛 힛 정부의 구역에... 지스타스... 음... 음.. 운동자를 찾으라는데? 야 근데 정신이 너무 하나도 없던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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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없이 말하는 예언자.. 능력을 음 음 이 안은 한동안 빠져있을 것 같네 아이씨 이런건 안되는데 도둑이 빠지면은 아이 저택침을 어떻게 해 무능한 음 음 이게 집에 왔으면 좀 털어 가야되니까 다 뒤져롬 봐야지 소시지 있는거 아냐? 뒤지다가 소시지 나오는거 아냐? 아이 이게 도둑이 없어가지고 어디가지? 아무지 이모엔 나오기전까지의 도둑이라곤 하지마 그래도 도둑은 도둑인데 도둑이 없으면 도둑이 빠졌으니까 요시모라도 좀 데리고 와야될 것 같아요 도둑은 없는 파트는 안되거든? 도둑이 없으면 안되지 일단 요시모라도 좀 아쉬운대로 그래도 요시모가 그 함정 섞기는 잘하거든요 자음세 따기가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없는거보다 낫지? 요시모는 거의 그냥 그 그거 취급하고 있는데 아쉬우니까 쓰는 얀젤센 능력 도둑력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린님 어서오세요 음.. 나중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 일단 어 더미를 만나야돼 빨리 더미를 만나야돼 더미 아구아구 여기서 자고있으면 오겠지 하루 지내고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도 덤이 안나오면은 뭔가 이상한건데 어흑흑흑흑흑 아 또 버거인거 아니냐 아 또 버거인거 아니냐 하루 더 음.. 흠.. 갈버려야돼 흠.. 엑 흠.. 음.. 잠시만요